한 2시간에 한 번씩 한 20분씩 쉬고 있는데 쉴때는 그늘 쳐서 이제 좀 쉬고요 쉴때는 이제 아침에 이슬이 뭐 텐트부터 침낭 뭐 매트 다 젖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 이렇게 꺼내서 말려주고 하얀가득이 땅끝을 많이 깊어지고 쉴때는 누워 푹 쉬 편하게 푹 쉬어야 됩니다 요가 매트인데 인터넷에서 뭐 살 때 따로 하나 더 주문해 가지고 산건데 요가 매트가 진짜 유용합니다 쿠션도 이게 보시면은 한 1.5cm 쿠션도 좋고요 그러니까 사람 체중 한 70-90kg 앉아도 확 주저앉아서 바닥에 살이 뼈가 바로 닿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좋고 이렇게 롤 이렇게 말아 가지고 그냥 뒤에 안 퍼지게 끈으로 하나 묶어서 그냥 뒤에 딱 그 고무줄 밴드에 딱 느낌을 하면 언제든지 그냥 피고 싸는 데는 1분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쉴때는 제대로 푹 쉬어야 됩니다 어디 그냥 어설프게 이런데 그냥 딱딱한데 이런데 안 사 가지고 자세도 안 나오게 하는 거 말고 그냥 배짜로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냥 다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신강보다 좀 높게 그리고가 좀 풀내게 하고 푹 쉬는 겁니다 그 좀 쉬게요 아 아 아 아